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제가 11월 18일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들이 필리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8일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요. 여러분 안녕. 지금 내게 와 내 눈속에 너만 있으니 내 손을 믿어봐